안녕하세요 지나인 입니다 니케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좀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새로운 친구가 나왔죠 자 이 친구 이름이 베이 인데 시기상 뭐랄까 비온의 니키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베이의 스킬 구성을 보면은 피격 데미지 차등 분배 이게 처음 나오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니키에서 그래서 공지사항이 있더라구요 기존에 나와있던 데미지 피격 분배 니케들 그리고 체력힘포도 마찬가지 전부다 균등분배고 이번에 베이가 차등이 처음 나오는데 이게 써있기만 이렇게 써있지 균등분배는 당연히 같은 비율이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정보를 찾아봐도 나와있는게 뚜렷하게 없더라구요 이건 좀 연구가 좀 돼 봐야 될 것 같고 스킬 구성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데 원패물도 회복시켜주고 데미지 차등 분밖 있고 일단 버스 스킬 사용 전까지 생존만 해 있으면은 그 뒤로는 지속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괜찮은데 문제는 이거죠 이게 2버스인데 40초입니다 일단 현재 제 스쿼드에서는 목단과 라푼젤 쓰기 때문에 탱커 이들어 쓰니깐 1,2,2,1,3,2 인데 저한테 쓰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럼 3이 하나만 나가야 되는데 삼버가 20초인 니키가 저한테 없다 보니까 어쨌든 뭐 당장 제가 쓸건 아닌데 요 앞에 했던게 콜라보라서 그런지 안 뽑고 있어도 뒤에서 뽑을 수 있겠죠 시간 지나면 그래서 베이는 일단 써보실 분들은 뽑으셔도 되는데 오늘 났기 때문에 아직 연구가 좀 많이 돼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를 더 암울하게 하는 거 이게 지금 떴죠 며칠 전에 떴습니다 유튜브 공식 채널을 보니까 방송이 예정돼 있더라구요 그게 지금 오늘 찍은 건데 4월 20일 6시 30분에 생방한답니다 그래서 1.5주년 아마 기념 픽업이 나오겠죠 저는 이제 시작한지 한 4개월? 4개월 됐기 때문에 뭐 잘은 모르는데 한 반년 주기로 한다고 해요 그때 픽업에서 필금이 나온다든지 좋은 친구들이 나온답니다 사실상 저도 요 앞에 1주년 픽업 3,4일 남겨놓고 리세를 돌려가지고 모더네어를 갖고 시작했어요 그럼 1.5주년 이벤트 시작한 다음에 리세 돌려서 시작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 봅니다 여러 정보를 찾아보니깐 아직은 그냥 추적만 있을 뿐 누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이미지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 나온 것도 나올지 않았을지 몰라요 이 앞에 1주년 이벤트도 이미지와 관계없이 뭐 비키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4월 20일 날 방송 보고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주년 픽업 주어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베이는 어지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 그냥 스킵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오늘로 아마 주차 46일 차인 것 같은데 세보니깐 이게 지금 다 막혔습니다 스토리도 막히고 타워도 지금 두개가 막혔어요 여기도 지금 막혀가지고 못하고 있죠 이거 클리어를 임시합류한 니켈을 써도 안되더라구요 아 그래서 주차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오늘은 원래 주얼로 일반 모집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저 1.5주년 기념 필급을 보고 나서 거기다 써야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직 제가 안질러서 그나마 에밀리아하고 레미 하나씩 뽑혔기 때문에 이 고디티켓 하지 않썼어요 제가 시작할 때 그 필그린 픽업이 홍련과 홍련 흑영 그리고 모던이라였던 것 같은데 불 나오면 하나하나 사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모았네요 그래도 끝내 저걸로 반년을 모으게 되네 진짜 고디티켓은 꼭 모으는 것 같습니다 요걸로 한장 뽑고 주차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제 3돌파가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2돌파가 2명 지금 2돌 둘은 있기 때문에 폴리하고 프림이죠 3돌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히 뽑아봅시다 그래서 일반 모집만 해가지고 2돌은 아끼고 2돌은 아끼고 어 여기 안나오네 나 이거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냥 아 이거 어서 보는거야 안나오네 제가 최초로 그 특수요격전 9단계 처음으로 깨봤어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 저 보너스에 나온거 저게 아마 개조하는데 들어가는 그거라고 하더라구요 그걸 처음으로 먹어왔네 요 앞에 만우절때 특수요격전이 바뀌어가지고 만우저 이벤트로 거기서 하나 먹었는데 실제로 데미지로 깬건 처음이에요 원래는 제가 목단과 라푼젤을 먼저 썼기 때문에 뭐 탱크를 좋아하니까 목단은 스킬작이 끝났어요 전부 다 10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푼젤이 뭐 9단계 8단계 섞여 있는데 그 둘이 버티다 보니까 일단 기차인가 기차랑 이렇게 막 광산에서 이렇게 앞으로 오는거 같은 그 두개체빼고는 전부다 목단이 버텨주더라구요 그래서 탱은 문제가 없는데 딜이 부족해서 나머지 보스들을 7단계 혹은 상성이 맞으면 8단계까지 껴봤거든요 9단계 한 번도 없겠습니다 요번에 토크티브를 잡는데 저는 당연히 뭐 7,8단계 하겠지 했는데 9단계가 시간보시면 나오지만 6초 남겨놓고 되더라구요 그래서 기록지를 남겨놨거든요 야 보니깐 에밀리아 딜이 장난 아니네 에밀리아 스킬 구성상 일반 랩천은 금방 죽으니까 추가 고정 데미지가 있죠 그러다보니깐 보스전에서 아주 좋은거 같아요 딜러키가 결과에서 보이듯이 특히나 램 스킬에도 버스터가 런처 계열 강화해 주는게 있다보니깐 라푼젠도 딜이 같이 올라왔어요 램 때문에 거기에 램하고 에밀리아는 지금 장비도 대충 껴놨습니다 스킬도 다 4단계에요 저는 주력말고 전부 다 4단계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스킬 강화하고 장비도 더 채워주면 다른 버스들도 군단계 낄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 드네요 몰랐네 물론 어 니엘리스타 가 앞에 였죠 보스 솔로레이드 그러다보니깐 에밀리아의 딜이 확실히 좋다는 그때도 느꼈거든요 범위도 크다보니깐 이렇게 리엘리스타에 여러가지 섣디리는거 피규어 파츠인가 그것도 한방에 다 깨지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마침 미션이 20챕터 하는중이라서 주차 풀리면은 에밀리아 써가지고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딜이 확 올라갔네 어쨌든 뭐 기쁜 마음에 이거랑 보여드리고 싶었고 자 그럼 주차 풀러 갑시다 오늘 풀릴거 같진 않은데 이거 주어를 안쓸거니깐 그럼 뽑아봅시다 다시 보자 자 일단 운세로 보고 설마 미카 나오랴 아 미카 아니네 맨날 미카 나왔었거든요 저기 보건 설마 아 아 1 주네 아 아 최적의 경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브리드 없는 친구고 환영이죠 어디옵시다 아 이거 기억부터 까 봅시다 테트라가 제일 필요한데 아 목단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명암만 있으면 되는데 탱커는 일단 3도라는게 중요해서 어차피 밸런스 맞춘거면 거기에 맞춰져 있을테니까 조금이라도 세면 좋겠죠 짠 아 이놈의 운이란 참 아 이거 오늘 뭔가 심상치 않은데 그래도 뭐 가긴 가야죠 어 킬러와 이쁘다 아 이게 나오구나 오케이 안 뽑았었죠 베이도 아마 저렇게 뽑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 저 브리더 1강 아 이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유돌이 있어야 되는데 드레이크 없었었었 친구고 자 마지막 자 모지퍼로 합시다 스물다섯 장인데 무섭다 그냥 스물다섯 장만 뽑읍시다 주얼 아껴 봅시다 1.5주년 있으니까 갑시다 잠깐 브리더 브리더 넣어야지 필름을 빼고 브리더 넣고 브리더 1돌이니까 3돌이나 돼야 되는데 갑시다 갑시다 아 좋아좋아 아 하나라도 나온게 어디에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브리더 칼 아레나에서 되게 많이 보이더라구요 아마 그 충격때미지 분배때미겠죠 저도 한번 잘 써봐야겠는데 오랜만에 단차로 다섯 번만 합시다 이거 주차 진짜 한 석달 걸리겠어요 저는 이 앞에 한번 주어를 썼지만 이거 무과금 하시는 분들은 세네달 걸릴 것 같은데 주차 푸는데 주차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더 160구간에 막혀가지고 무슨 시스템을 뭐 심도있게 알아보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레벨파는 진미가 없으니까 확실히 뭔가 좀 게임이 루즈해지더라구요 자 마녀 한번 자 마녀 한번 자 오케 하하 자 오늘은 뭔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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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했던 친구고 원했던 친구고 원했던 친구고 리드는 어떻게 있었냐 아 화력형이네 아하 아 준비는 완벽할수록 좋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저 20일날 픽업 얘기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녹화해 볼게요 기대가 되네요 저도 이렇게 시작할 분들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뭐 좀 모아둬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방치형이 기본이니까 방치형은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저게 한 5월달에 할테니깐 또 20일날은 공개죠 그냥 그럼 공개할 때까지 마음에 안들게 나왔거나 아니면 그동안 해보다가 적응적 됐다 그러면 이제 1.5주년 시작한 다음에 미세만화 한 다음에 추격하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래 안녕 안녕